상대왕 다리를 잃고 추억을 얻어 가실겁니다 왜? 응? 짠 짠 끝까지 안아 오빠 흠뻑쇼 갔다올게요 어떡하지 여보세요 미니두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썸네였어 자 이분은 큰거 보고 갈게 집에 놀고있어 흠뻑쇼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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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수택 사러 가? 응 공기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20분? 30분 걸어가야될거 같아요 콘서트나 이런거 절대로 차 끌고 가지 마세요 하하 차가 이렇게 많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하하하하 완전 일찍 가지않는한 차는 웬만하면 끌고가지 말고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하는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펜 quake 하하하하 어디로 가야돼? 너가 먼저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이 노래는 3. 2. 3. 3. 3. 3. 4. 4. 5. 6. 6. 6. 3년 만입니다. 인천 뜰 준비 됐습니까? 진짜 떨린다. 3. 2. 1. 3. 2. 3. 3. 3. 3. 3. 3. 4. 4. 4. 4. 5. 5. 6. 5. 5. 5. 5. 6. 6. 6. 5. 6. 5. 6. 6. 6. 7. 7. 8. 9. 9. 9. 9. 10. 10. 10. 11. 10. 11. 12. 왼쪽, 왼쪽, 센터, 사람은 최고 성대와 다리를 잃고 추억을 얻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대와 다리가 아직까지 상한다면 이 남은 후렴에 여러분들의 모든 체력을 갈아 넣어 자란들이 너무 많아서 먼저 나왔습니다 아, 추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